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설치 슈퍼차저 충전기 8000기 돌파 테슬라가 중국에 설치한 급속전기차 충전기 슈퍼차저가 8000기를 돌파했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를 토대로 중국 전기차 시장 발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까지 중국 360여개 도시에 슈퍼차저 충전소 1000여 곳을 설치했다. 이곳에 마련된 슈퍼차저는 8000기를 넘어섰다. 여기에 일반 완속 충전소 700여 곳, 완속 충전기 1750개 설치까지 총 1700여 곳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테슬라는 이들 충전소를 자사 전기차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브랜드 차량의 충전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테슬라 차량이 아닌 경우 두 배가량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를 토대로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 성장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신에너지차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생산 판매된 신에너지차는 각각 39만 7천대, 38만 3천대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12.5%, 7.2% 상승한 수치다. 올해 누적 생산량은 256만 대를 초과했으며 판매량은 254만 2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판매량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8배 이상 성장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비롯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는 총 222만 3천 곳에 달한다. 테슬라는 지속해서 슈퍼차저 충전소 설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충전소 규모를 3매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2025년 출시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프로젝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애플의 주가는 3%가량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전기자동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전한 자율주행 기능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몇 년 동안 제한된 자율주행 기능 및 온전 및 가속 기능을 갖춘 차량을 만드는 방안과 만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만드는 방안 두 가지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프로젝트를 맡은 케빈 린치와 엔지니어들은 두 번째 완전 자율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린치는 애플워치 개발을 맡았었다. 애플의 주가는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보도한 후 3%가량 상승한 상태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테스아, 쉼 등 많은 자동차 업계가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매달리고 있지만 업계는 아직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은 향후 4년 내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시기는 유동적이며 2025년 자동차 출시 목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애플이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출시를 연기하거나 만전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꿈꾸는 차량은 핸들과 엑셀러델터가 없으며 승객들은 앉아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다. 또 아이패드를 채용한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임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이 자동차는 애플의 각종 서비스 및 기기와 통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애플이 자동차의 기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데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 측에 밝혔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1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할 프로세서에 대한 핵심 작업의 대부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칩은 맥북,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개발한 애플의 실리콘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설계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곧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동안 개발된 차량의 프로세서를 탑재해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 중인 69대의 렉서스 SUV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목표이며 프로젝트의 일부 사람들은 타임라인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선불로 뭉칫돈 4조 넘게 받았다. 대만 TSMC가 AMD와 NVIDIA 등 고객사로부터 4조 5천억 원이 넘는 선불을 받았다.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상당 금액을 선지급하고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9월 30일 기준 1,063억 3천만 대만 달러의 선불을 수령했다. 이는 3분기 실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선불로 결제하고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보장받으려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TSMC의 고객사로는 AMD와 NVIDIA 등이 꼽힌다. AMD는 파운드리 회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상당한 금액을 선지급했다. 지난 9월 25일 기준 선불액은 총 3억 5천 5백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8.7% 늘었다. AMD는 지난해 데스크톱 노트북용 프로세서 일부 제품군의 공급 지연을 겪은 바 있다. AMD는 판매량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주문을 감당하기 법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고객사들의 주문이 몰리며 AMD의 물량만 늘려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NVIDIA도 앞서 미리 특정 제품에 대한 취소 불가능한 재고 주문을 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했다며 미래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보증금을 냈고 앞으로도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제 올해 1월 31일 1억 4천 2백만 달러였던 NVIDIA의 선불액은 8월 1일 1억 9천 5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퀄컴 또한 미래 공급을 보장받고자 여러 계획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늘리며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쏟아 5나노미터 공정의 생산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2024년부터 양산한다. 일본 구마모토연의 소니와 약 8조 원의 투자를 확정했으며 대만에서도 가오슝에 728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다. 향후 3년간 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칩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 낮아 고객사들의 선불 결제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내년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 50% 폭증. 앞으로도 쾌청.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과 함께 오는 이론에 끝나는 이번 분기 전망도 좋다고 발표한 후 엔비디아 주가가 장 마감 후 연장 거래에서 5% 이상 상승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10월 말로 끝난 3분기에 대한 리피니티브 매출 예상치는 68억 2천만 달러였으나 실제는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무려 50%나 증가했다. 또한 조정된 주당 순익은 예상치 1.11달러 대비 0.06달러 오른 1.17달러였으며 이 역시 전년 분기 대비 60%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68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74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주식은 올 들어 124% 이상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특히 게이머들에게 인기 절정인 지포스 그래픽카드 수요의 급증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또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서로 눈을 돌림에 따라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공급을 크게 들렸고 확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19억 달러보다 55% 증가했다. 엔비디아 C4 콜레트 크레스는 아마존 우즈, 마이크로소프트 해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대형 고객에 대한 GPU 판매가 성장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최대 시장인 게이밍 부문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22억 7천만 달러보다 42% 증가한 3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의 수요는 폭증했지만 공급이 달렸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다. 엔비디아는 올해 초 일부 채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다. 이 부문 판매는 1억 5백만 달러였다. 엔비디아의 전문가용 고급 그래픽 프로세서 매출은 5억 7천 7백만 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144% 성장했다. 기업이 직원들을 위한 재택근무 노트북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함에 따라 이 부문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보잉 투자 등급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 대폭 높여 애널리스트들이 보잉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상향하면서 보잉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잉과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월스트리트로부터 긍정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매트 에이커스는 보잉 주식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주당 가격 목표도 224달러에서 272달러로 대폭 높였다. 에이커스는 보잉 주가가 2021년 3월 이후 s&p500에 약 30%포인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 보인 737max의 복귀를 주가 상승해 한 총매제로 보고 있다. 맥스는 2019년 3월과 2020년 11월 사이에 두 번의 치명적인 충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륙이 금지됐다. 중국은 아직 상업 비행을 위해 맥스를 재인증하지 않았다. 에이커스는 맥스와 함께 연료 가격 인상을 또 다른 총매로 언급했다. 높은 연료 가격은 항공사들이 더 새롭고 효율적인 제트기를 구매하도록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항공여행이 회복하는 것도 호재다. 그는 보고서에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검용 면제 여행으로의 이행이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사된 64%의 애널리스트들이 보인 주식을 매수로 했다. S&P 500 주식의 평균 매수 비율은 약 55%이다. 2021년 초에는 이들 중 48%만이 매수로 평가했다. 2020년 4월 대유행과 737MAX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제 올스트리트가 서서히 보인 주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대유행과 737MAX 최근에 대화를 대비하고 있는